이제는 마사지 대구에 있는 바다향기 타워파티에 나와있는데요. 여기는 가을이면 갈두밭이 펼쳐져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방화머리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서 해수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곳이죠. 오늘은 전동 바이크를 타고 여러분과 함께 바다안개 태아파크를 투어를 같이 한번 해볼건데요.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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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워터바이크로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바다안개 태아파크를 함께 여행을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요.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 이상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